자막략 1,2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1,2까지 만든다는 얘기야 목이 숙이고 하나, 둘,로 들어가봐 짧게 따다다 크게 치면 얇게 연타를 만들어 봐 바다 쳐 자신있게 오면 바다 치고 그래 잽 좋다 잽 맞잖아 고기 자세나 치고 브레이 바꿔 하나에서 끝내지마 툰했으면 후까지 감아 자 브레이 브레이 한 방에 끝내라 하지마 둘 세 개까지 받아 쳐야지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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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서만 생각하지만 붙어서 주먹을 낼 줄 알아야지 그래 또 쳐 주먹이 나와야지 붙었을 때 그래 또 가 붙어서 해 그래 짧게 엎어 치고 주먹에서 많이 크게 치지 말고 앞으로 밀어 고기서 또 쳐 들어가 백 하면 더 당한다 네가 들어가 붙어서 계속 해 봐 또 밀고 들어가고 짧게 짧게 잡지 말고 쳐 그래 주먹 낼 때 찬성 나오잖아 자 바로 치어야지 3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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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이크 떨어지고 딱 당기고 난 타진들한테 고기 딱 당기고 들지마 히힛 히힛 틀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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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묵이 나와야 돼 주묵이 주묵이 나와줘 집중해 여기까지 타격을 해라 밀라하지만 타격을 해 타격을 주묵이 나와 주묵이 주묵을 얇게 쳐봐 맞춘다 생각해봐 크게 칠라 하지말고 주묵 내 주묵 내 주묵 내 30초 잡지 말고 쳐 끊어내야지 주묵을 4 차례 놈라 이리 와라 지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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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을 지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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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2,3,4